한국 스포츠 경제 조재천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정국 의 딸 지아, 양이 뛰어난 축구 실력을 자랑했다. 배우 박연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무서운 그녀의 운동신경, 아빠 사수 시절 속임수까지 닮은 너라는 글과 함께 지아, 양의 축구 실력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지아, 양은 동생 지옥군을 드리블로 재친 뒤 슈팅을 날린다.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 번의 속임수를 쓰는 등 남다른 반세관을 보였다. 아빠 송정국도 딸이 뛰어난 운동신경을 과시하자 와우라며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와, 운동신경 무엇? 지아 드리블 실력이 상당하네요. 지아가 정말 여자 이강인이다. 지아는 축구해야겠는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엄마 박연수는 오늘 긴 대화 끝에 지아는 골프, 지욱이는 축구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지욱이는 아빠 옆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며 남에게 운동을 시킬 계획임을 드러냈다. 앞서 박연수는 지아, 양이 골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지아 지욱 남매는 지난 2013년 MBC 아빠, 어디가? R.S.K.U.O. 에 출연했다. 둘은 지난해 11월 TV인 동지 탈출상 R.S.K.U.O. 너무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고, 지아 양은 올 4월 애들 생각 R.S.K.U.O. 에 출연하기도 했다. 2007년생인 지아, 양은 올해 13세, 지욱군은 12세. 달아 김포수의 주역, 지아 등댄지아, 철고, 섹시한 정치, 제 생각에는 빠른 것을 주역했다. 펜프의 주역을 선언으로 입사해서 진심으로 전화했었다.